오늘은 종이딱지 컬렉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종이로 색종이 두장으로 접은 종이적이딱지 그리고 여기는 조금 큰 종이 일반 색종이보다는 약간 큰 종이로 접은 딱지 달력으로 접은 딱지이네요 그리고 내장으로 접은 딱지 그리고 브로마이드로 접은 딱지입니다 삼각형 모양 딱지도 잡게 있네요 이제 이 딱지늘로 딱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박하진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하는게 좋죠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못다치나요 뭐지 못다치나요 그대로 오 성공 박서진 승리 양면대 양면 박하진의 공격 양면딱치대 양면 통통칩니다 맞추기만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못맞히는 박서진 둘 다 못맞히네요 어디다 치나요 어허 헛방 계속 헛방 둘 다 헛방이 되고 있어요 아 헛방 오예 박하진 승리 다음 다음 화질 공격 빨간색 땀 먹히죠 어 뒤집어졌어 뒤집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아 계속 헛방 오예 박서진 승리 2대1 달력닦지 한번 달력닦지 한번 해보죠 단력닦지 한번 해보죠 작은 달력닦지 자 누구운 겨 오 오 바로 먹었어 달력닦지 승리 한 번 하세요 대왕딱지 다 먹으실께 오예 아 헉 넘어갔죠 바로 넘어갔죠 이것만 보내고 대왕딱지 바로 넘어가죠 이제만 보내고 대왕딱지 와! 안 넘어갔잖아요! 너너더! 너너땅시! 두 번씩 넘어가! 넘어간거 아니야? 너너땅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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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테이머! 너너땅시! 난 잘지않아! 너너땅! 너너땅! 너너땅아plant! That's one, he's a monster! cheonian! それ真的很 nah, 너너땅시 것 같기로! 언니, 아이mpfenЕНS 너너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